요즘 대세 아티스트 중 한 명인 이명웅이 리얼리티 프로그램 삼시세끼의 특별 출연에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에는 그의 이번 방송 출연 소식이 알려지며 많은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차승원은 유튜브 채널 각각에서 유혜진과 대화를 나누며 이명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차승원은 동료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유혜진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혜진 역시 이명웅의 성숙함과 끼를 높이 평가하며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혜진에 따르면 이명웅은 뛰어난 자질을 지닌 뛰어난 인물이다. 삼시세끼는 올 하반기 방송 예정이며 이명웅이 첫 게스트로 나선다. 차승원의 말에 따르면 이명웅은 이 프로그램을 이틀 정도 촬영했다고 한다. 이명웅은 출연 기간 동안 요리부터 마늘 껍질 벗기기 등 간단한 작업까지 일상생활을 펼칠 예정이다. 차승원은 이번 방송을 통해 이명웅의 새로운 얼굴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웅은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요리 실력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요리 동영상을 공유하여 각 요리에 쏟는 관심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요리를 배웠고 복귀한 팀원들을 위해 요리도 자주 했다. 이명웅의 열정과 배려심은 팬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차승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삼시세끼 이명웅의 연기를 높이 평가했다. 제작진이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작업했다고 하더군요. 차승원이 보기에 이명웅은 눈에 띄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매우 단순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이명웅이 연기를 정말 잘해서 관객들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줬다고 생각했다. 이명웅은 세심한 준비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삼시세끼 프로그램의 유쾌하고 유쾌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그의 등장은 콘텐츠를 풍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